안녕하세요 다육소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명원 다육입니다 오늘도 명원 다육에 이쁜 아이들이 새로 입고 된 아이도 있고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있고 이쁜 아이들 많습니다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다육에는 여러 종류의 식물이 많습니다 여기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한번 나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구경도 하시고 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많이 이용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쁜 아이들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가들은 두 개 5천원 하는 아가들하고 묵은 등이 아가들하고 이렇게 쭉 이어서 소개를 해볼게요 세일된 가격으로 나와 있는 아이도 있고요 세일 해드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런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핑크로즈인데요 이렇게 생장점이 특이하게 생겼죠 완전 금기가 들어왔죠 이 핑크로즈는 겨울, 가을에서부터는 이렇게 금기가 자연적으로 들어옵니다 이 아이가 아주 특이한 아이고요 겨울 내내 이런 색깔을 내주고 예쁜 색을 이렇게 내주고 있답니다 이 아이가 약품 처리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나온 아이입니다 이 핑크로즈의 금기는 자연적으로 겨울만 되면 이런 색깔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핑크로즈인데요 두 보트에 5천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핑클 루비죠 핑클 루비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아주 동글동글해가지고 무겁습니다 얼굴 두스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엄청 괜찮죠 빨간 보트에 들어있는 이런 핑클 루비도 두 보트에 5천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는 또 브레이브입니다 분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이렇게 무겁습니다 묵은 티가 나죠 이렇게 예쁜 브레이브도 두 보트에 5천원에 드립니다 이 바위솔이 있는데요 이 바위솔은 이름표가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긴 아주 빨갛게 물이 든 이런 바위솔입니다 피핀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도 두 보트에 5천원 드리고요 이 전동금이 있습니다 전동금은 이렇게 노란색의 꽃이 피는데요 이렇게 꽃이 계속 거의 1년 내내 피는 것 같더라고요 전동금은 이런 아이입니다 매력 있는 아이입니다 노란색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는 그런 아인데요 이런 아이도 한번 켜보시고요 두 보트에 5천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정야입니다 정야 네, 솔방울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잘 달궈진 이런 정야가 있습니다 그것도 5천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는 오, 세 보트 남았는데 피어리스입니다 이렇게 피어리스가 세 보트 남았습니다 엄청 묵은 티가 나죠 이렇게 있고 여기가 또 방울, 원조, 뭐죠? 뭐, 이 아이가 뭐죠? 오, 웅동자금이죠 웅동자금 오,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쁜 꽃이 펴있습니다 이렇게 오, 이쁘죠? 꽃이 네, 꽃이 너무 이쁜데요 네, 이런 또 손톱이 이렇게 생겼는데 곰 발바닥처럼 생겼죠 네,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인데요 두 보트에 5천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경화금입니다 경화금 오, 사이즈가요 이 하원시 아이들은요 엄청 금방금방 이렇게 번식이 돼요 이 보트 하나 가득이 됐습니다 이렇게 엄청 크죠 이런 아이들은 일조랑이 부족한 베란다에서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웃자람도 없고 이렇게 생긴 아인데요 엄청 가득이 금방 차는 아이입니다 경화금인데요 이 아이도 두 보트 5천원에 드립니다 너무 괜찮죠? 네, 여기는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 이렇게 분을 뽀삿이 발라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이쁜 색을 내주고 있는 오팔리나입니다 이 아이도 두 보트에 5천원 드립니다 오팔리나가 묵으면 입장이 동글동글해지면서요 짤막해지면 너무너무 이쁘답니다 한번 켜보시고요 요 아이가 로우입니다 로우 엄청 로우가 또 철학기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생겼는데요 요 라인을 싹 이렇게 핑크색으로 라인을 그렸습니다 요렇게 풍직한 사이즈 로우가 두 보트에 5천원이고요 요런 아이 괜찮죠? 네,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좋습니다 요렇게 두 보트 5천원이고 네, 요 핑크 자라고사입니다 핑크 자라고사 손톱이 너무너무 이뻐요 오, 이렇게 긴 바늘처럼 긴 손톱을 하고 있는 핑크 자라고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요 아이들은 다 시집을 벌써 갔고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네, 총 둘, 네 한 일곱 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핑크 자라고사 일곱 개 남아있고요 네, 요기 황홀한 연꽃입니다 엄청 통통하고 큼직하고 네, 얼굴이 이렇게 두 수가 많은 아이도 있고 요렇게 외도로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도 두 보트 5천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요 아이는 자라고사랑 닮았는데요 핑크 자라고사랑 닮았는데 네, 핑크 자라고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름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름은 찾지 못했고요 SP로 합니다 SP 요렇게 핑크 자라고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시면 요 아이가 SP고 요 아이가 핑크 자라고사입니다 요 아이가 다르죠 얼굴이 다릅니다 SP고요 이름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 아이도 두 보트 5천원이고요 네, 요기가 또 거미줄, 왕 거미줄 바이솔입니다 왕 거미줄 엄청 얼굴이 큼직하죠 네, 요렇게 생긴 왕 거미줄 바이솔도 두 보트에 5천원에 드립니다 엄청 사이즈 좋습니다 여기 밑에 자구들을 잔뜩 달았습니다 이렇게 한 총 5개 정도 당은 아이도 있고요 네, 요렇게 4개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큰 얼굴은 4개입니다 요런 아이도 두 보트 5천원이고 네, 요 아이는 요 이름은 없네요 요기 바이솔 요 바이솔도 있는데 이름은 없습니다 요런 아이도 있고 네, 바이솔들이 요기 잔뜩 있는데 이름이 있는 아이도 있고 요 아이는 브론즈, 브론코라고 합니다 네, 브론코, 바이솔 요렇게 생긴 아이가 있고요 브론코가 어떤 게 브론코지 요기가, 요기가 피핀인가? 아, 요기가 피핀인가? 아, 모르겠네 똑같은 데다 꽂아놨지? 요기가 피핀이라고 돼 있고요 요기가, 요게 브론코인가 보다 요 아이가 브론코 네, 브론코 바이솔 피핀 바이솔 요기가 피핀 바이솔입니다 요기가 네, 그 다음에 어파인 바이솔도 있어요 어파인 바이솔은 살짝 털이 보송하게 붙어있습니다 털이 네, 엄청 자구도 많이 달려있고 오, 이 아이 이쁘네요 요 아이가 모주 가운데 있고요 삥둘러 자구 달려있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네, 요렇게 어파인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는 어파인 두포트 5,000원에 드립니다 네, 피핀은 엄청 또 빨갛게 물들죠 네, 요 피핀도 두포트 5,000원이고 요기 에게리아인데요 완전 묵은 등이 묵둥이 에게리아입니다 완전 묵었죠 와,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너무 괜찮아요 요 에게리아 네, 요 아이는 묵은 아이도 두포트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 골든 글로우인데요 아, 입장이 엄청 두툼한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골든 글로우가 요런 아이도 두포트에 5,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또 황, 황려라고 합니다 황려 요렇게 생겼는데요 너무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네, 황려 엄청 이쁘죠 이쁘게 생겼어요 황려라고 합니다 요 아이가 네, 요런 아이도 두포트에 5,000원 드리고요 황려가 있고 네, 요기는 천우협 변경입니다 색깔이 엄청 이쁘게 들었네요 천우협 변경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렇게 천우협 변경도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두포트에 5,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백모단은 또 많이 시집을 갔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백모단 엄청 입장이 도톰하고요 색깔도 이쁘고 백모단입니다 예, 뒷꽂이도 잘 되죠 이 백모단은 뒷꽂이 엄청 잘 된다고 합니다 요렇게 백모단 있고 두포트에 5,000원이고 네, 요 아이가 티피입니다 티피 네, 티피도 요렇게 꼼직합니다 이 포트가 빨간 포트인데 이렇게 넘쳐나갔습니다 요런 아이도 두포트에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 라일락입니다 라일락 우와, 라일락이 보라보라 너무 이쁘죠 요런 라일락 몇 개 데려다 네, 합시게 놓으면 진짜 이쁘답니다 한번 키워보시고 이 보랏빛이 나고 있는 아이들이요 살짝 깍지가 좋아합니다 네, 깍지 양만 방제만 잘 해주시면 진짜 이쁘게 잘 크는 아이 요런 라일락이 있고요 두포트에 5,000원에 드립니다 오, 너무너무 이쁘죠 네, 그 다음에 요기가 더스티 로즈인데요 오, 색깔이 여름에도 이쁘게 색깔을 내주는 아이죠 이 더스티 로즈는 엄청 입장도 두툼하면서 큼직큼직 환협입니다 더스티 로즈가 이렇게 있고요 두포트에 5,000원에 드립니다 네, 라울이 있습니다 라울 엄청 이쁘죠 라울도 아주 땡글땡글 해가지고요 요렇게 무겁습니다 묵은 아이고요 분도 이쁘게 올리고 있고 예, 코코스는 또 발그스레하게 다 물이 들어왔습니다 네, 라우리 두포트에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프리티입니다 프리티 원종 프리티인데요 색깔 너무너무 이뻐요 오, 이렇게 이쁜 색깔을 내주고 있는 원종 프리티입니다 예, 빨간색이 너무너무 매력있는 원종 프리티는 두포트에 5,000원이고 네, 요 고수티라고 합니다 요 고수티도 색깔 너무 이쁘죠 오, 목대도 살짝 있고요 이런 고수티가 두포트에 5,000원이고요 네, 너무 괜찮죠 오,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요기는 또 온슬로우인데요 완전 노랗게 익었어요 이렇게 요렇게 묵은 아이입니다 요렇게 노란색은 엄청 묵었다는 뜻입니다 네 초록색 하다가요 나중에는 이렇게 노랗게 됩니다 중간쯤 되면 그 다음에 핑크로 바뀌죠 네, 단수도 넘고 엄청 이쁘게 생겼습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온슬로우 사이즈 좋죠 오, 묵은 티가 나고 요런 아이도 두포트 5,000원에 드립니다 너무 괜찮아요 네, 요 아이는 초심입니다 우와, 초심이 완전 꽃잎, 장미꽃잎처럼 생겼습니다 우와, 너무 이쁜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오, 네 요렇게 통통한 노랫도도 이쁘고 묵었습니다 완전히 돌댕이처럼 아주 단단합니다 네, 초심도 두포트 5,000원이고 네, 요 샴페인도 두포트 5,000원입니다 샴페인 요 아이도 묵어서 이렇게 싹 백분도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손도 그렸죠 네, 요런 아이도 포트, 모종포트입니다 포트는 요정도의 모종포트에 들어있는데요 요런 아이 두포트 5,000원에 드리고요 요기는 또 살구미인입니다 살구미인 요런 아이 데려다 한번 또 합식 한번 해보시고요 두포트 5,000원입니다 네, 요기는 벤바디스입니다 아주 딸딸이 묵은 벤바디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와, 완전 돌덩이 같이 단단하게 층수도 높은 요런 벤바도 들어있고 두포트 5,000원에 드립니다 합식하면 이쁠 것 같아요 네, 요 아이는 멀로인데요 멀로도 엄청 묵은 아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포트는 8cm, 5cm인가요? 작은, 요런 모종포트 작은 모종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멀로가 엄청 이쁘게 잘 묵은 아이들 색깔이 들어왔죠 이렇게 색깔도 들어왔고요 분도 올렸습니다 두포트 5,000원 드리고요 카시오 적금도 이렇게 묵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와, 묵어서 이렇게 예뻐요 포트는 조그마한 모종포트입니다 네, 두포트 5,000원 드립니다 네, 요쪽으로 가볼까요? 요기는 또 월동자입니다 월동자 네, 월동자도 두포트 5,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죠 너무너무 위니적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너무 매력있습니다 두포트 5,000원이고 요기는 요아이는 또 매발톱이라고 합니다 매발톱? 네, 매발톱인가 봐요 매발톱 요아이가 월동자하고 살짝 닮은 듯한데요 선은 없어요 요아이는 선은 없고 매발톱이라고 합니다 엄청 단단해요 엄청 돌덩이처럼 단단하고요 예, 완전 플라스틱을 만지는 것처럼 딱딱합니다 매발톱도 두포트 5,000원이고 원종 와, 요아이가 원종 벽어연이죠 와, 이렇게 요즘에 또 원종 벽어연이 들어왔네요 요론아이가 또 살짝 긴 농분에 심어놓으면요 흘러내리면서 크는데요 너무 매력있습니다 네, 봄 되면 또 꽃도 엄청 이쁜 꽃을 입혀주고요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 자체가 하트 모양입니다 엄청 매력있죠 요론아이 두포트 5,000원입니다 요론아이 두포트 괜찮죠 두포트 합시켜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요아이는 양노입니다 양노 사이즈가 너무 좋은 양노도 두포트 5,000원에 드립니다 요런 아이들은 다 한 5,000원 꼴 하는 것 같아요 사이즈에 비하면 5,000원에 팔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네, 두포트 5,000원이고 여기는 홍미인입니다 홍미인 아, 송이미인이라고 하네요 송이미인 요렇게 코끝이 밝으스레하게 생긴 송이미인입니다 홍미인하고 비슷하죠 네, 요렇게 코끝이 다 밝으스레 해요 얼굴들은 다 이두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두 네, 요론아이도 두포트 5,000원이고 네, 요는 여기가 논년입니다 논년이 꽃이 다 난리났습니다 꽃이, 꽃대가 이렇게 예쁜 꽃이 펴 있는데요 네, 꽃대는 이제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생긴 논년이 묵은 아이가 있습니다 두포트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집시 군생입니다 집시 군생 네, 군생도 있고 외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두수가 많은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집시 두포트 5,000원이고 여기는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보라보라한 퍼플 딜라이트 엄청 큼직한 사이즈 얼굴이 엄청 커요 목대도 있어요 이렇게 목대도 있고 자구도 하나씩 나오고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해리와슨도 있습니다 해리와슨 분도 이쁘게 올렸고 해리와슨이 얼굴이 큼직한 거 보니까요 밑에 자구를 금방 올릴 것 같아요 네, 해리와슨은 목도리 수영을 잘하는 아이죠 이렇게 목도리 자구를 잘답니다 이렇게 요 아이처럼 네, 이 아이는 막 여기 양쪽에 자구를 달았어요 네, 여기도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네, 자구 잘 달아주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 한번 키워보시고요 해리와슨입니다 두포트 5,000원이고 네, 여기 또 바이솀이 잔뜩 있네요 여기는 아만다 바이솀이라고 합니다 아만다 바이솀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만다 바이솀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하나만 꺼내볼게요 네, 이렇게 커요 큼직합니다 아만다 바이솀 노숙이 되는 아이들이죠 월동이 겨울에 월동이 되는 아이들 아만다 바이솀도 있고 여기는 살짝 펜슬 바이솀이라고 합니다 펜슬 네, 이렇게 있습니다 펜슬 바이솀 색깔이 예쁘네요 네, 여기는 도미닉스 바이솀입니다 도미닉스 바이솀 바이솀 종류가 많네요 네, 이렇게 도미닉스 바이솀도 두포트 5,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가 또 홍대와 금입니다 홍대와 금 이렇게 생겼는데 반질반질하고요 입장이 엄청 두툼합니다 네, 홍대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아이도 두포트 5,000원이고 네, 여기는 신동입니다 신동 우와, 머리두수 꽤 많고요 네, 봄되면 꽃이 피면 너무 예쁜 아이가 이 신동이죠 네, 요런 신동 두수도 많은 아이 여기도 두 개 5,000원에 드리고요 네, 크리스마스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네, 요렇게 생긴 아이도 두포트 5,000원이고 누비틴트가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요 우와, 사이즈 이렇게 좋아요 우와, 너무 좋죠 요런 아이도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미니엄자도 있습니다 미니엄자도 있고 두포트 5,000원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묵었어요, 묵었어요 네, 묵둥입니다 여기는 또 우주목도 완전 무겁습니다 네, 우주목 네, 묵둥입니다 요런 아이도 두포트 5,000원이고요 이제 저쪽으로 가서 이제 또 묵은둥이들을 보여드릴게요 네, 요 아이는 핑크딥스입니다 핑크딥스가 요렇게 8cm 포트에 들어있는데요 요렇게 손톱이 다 핑크핑크한 이렇게 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네, 핑크딥스는 요렇게 이쁘답니다 물들면 더 이뻐요 요보다 저 좀 더 물들면요 엄청 이쁜 아이가 이 핑크딥스답니다 오늘은 요 아이가 4,000원짜리인데요 두포트에서 7,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네, 요런 아이들 두포트에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핑크딥스가 있고요 네, 요 아이는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엄청 사이즈가 좋아요 네, 사이즈 엄청 커가지고요 까만 포트에 들었는데 넘쳤습니다 까만 포트 이렇게 동글... 요 사각 포트, 네, 8cm 포트를 넘쳐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동글동글 요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엄청 이뻐요 네, 분도 이쁘게 올리고 있고 입장 자체만도 이렇게 동글동글 하면서 보랏빛으로 물드는 아이입니다 네, 요런 블루 서프라이즈도 오늘 두포트 하셔가지고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글램핑크는 요렇게 생겼는데요 8cm 포트에 들어있는데요 요렇게 이뻐요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 네, 엄청 무겁습니다 네, 글램핑크도 한 개는 4,000원이고 두 개 하시면 오늘 7,000원에 드립니다 글램핑크 두 개 하시면 7,000원입니다 엄청 이렇게 큰 아이도 있네요 우와, 엄청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요기 실루엣인데요 실루엣이 싹 이렇게 묵은 티가 납니다 우와, 벌써 가을은 가을이에요 싹 이렇게 입을 다져지는 모습이 나오죠 네, 층수도 엄청 촘촘하면서요 이렇게 분도 살짝 바르고 있고 너무 이쁘네요 네, 요런 아이들 오늘 두포트에 7,000원에 드립니다 사이즈가요, 엄청 좋아요 네, 실루엣 두포트에 7,000원이고 한포트는 4,000원입니다 네, 요기는 또 이렇게 도태랑인데요 도태랑, 손톱이 너무너무 이쁘죠 요런 도태랑도 오늘 두포트에 7,000원입니다 네, 두포트에 7,000원 네, 요기는 또 스트로베리 아이스인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베리 종류라서요 요 아이도 싹 입을 솔방울처럼 오므리면 진짜 이쁜 아이가 이 스트로베리입니다 요렇게 생겼는데요 싹 라인도 빨갛게 그리고 있고 네, 요런 아이도 두포트에 7,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항울한 연꽃입니다 항울한 연꽃도 두포트에 7,000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렇게 생겼고 두포트에 7,000원이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요기 바닐라비스인데요 오, 이쁘죠 완전히 묵은 티가 나는 바닐라비스입니다 동글동글하고 통통해가지고 자구들도 잔뜩 올리고 있고 네, 요런 바닐라비스도 두포트에 오늘 7,000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모산이라는 아이입니다 모산 색깔이 엄청 진한 자조빛인 것 같아요 오, 라인을 이렇게 이쁘게 그리고 있고요 네, 요런 모산은 오늘 두포트에 7,000원 한포트에 4,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는 레드 파우더입니다 분도 엄청 이쁘게 올리고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드 파우더가 얼굴이 막 이렇게 많은 아이도 있고 2두짜리도 있고 1두짜리도 있습니다 1두짜리는 엄청 얼굴이 커요 2두짜리는 이렇게 얼굴이 짤막하게 짤고요 네, 요런 아이들 오늘 레드 파우더는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세일된 가격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네, 요기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요 요렇게 층이 촘촘해가지고요 핑크핑크 물이 들어있고요 네, 생장정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젤리가 들어왔습니다 젤리가 엄청 촘촘하고요 분도 엄청 이쁘게 올리고 있죠 네, 요런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10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아이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세일된 가격입니다 요런 아이 5,000원 너무 좋죠 어메이징 그레이스고요 완전 딴딴하고 너무 좋아요 네, 요런 이렇게 얼굴이 2두짜리는 2개 정도 있습니다 다 외도로 돼 있습니다 어메이징 5,000원이고요 오, 암마빌레는 시집을 다 가고요 요아이 하나 있네요 5,000원에 드립니다 완전히 돼지죠 엄청 통통해요 오, 포트가 11cm인가요? 이 정도 포트입니다 예, 하얀 포트 예, 요기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엄청 두툼하고요 너무 이쁘죠 아, 예, 하나 있습니다 5,000원이고요 네, 여기는 레드 파우더인데요 예, 요 10cm 포트인데 요 아이는 얼굴들이 다 2두 이상으로 된 군생들입니다 네, 요런 아이는 가격이 8,00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3두도 있고요 2두도 있고 예, 삼두가 주로 많네요 네, 요렇게 요렇게 삼두입니다 레드 파우더 요 아이는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런 아이들은 다 세일이 이미 된 가격입니다 그대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는 수연금입니다 수연금 엄청 사이즈가 좋고요 금도 이쁘게 잘 들어있죠 예, 14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예, 수연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2만 세일된 가격으로 2만 1,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예, 요 세일해서 2만 1,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오, 이쁘죠 예, 요렇게 오, 금도 이쁘고요 예, 자구도 엄청 올려요 이렇게 자구를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2만 1,000원에 세일된 가격입니다 예, 요 아이가 고사홍 금입니다 오, 엄청 이쁘죠 고사홍 금 예, 요 아이는 2만 5,000원에서 세일해 드립니다 요렇게 그럼 한 2만원 될 것 같아요 고사홍 금 너무 이쁘죠 오, 요렇게 있습니다 사이즈는 11cm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네, 요 오팔리나 금이 있는데요 요 아이는 2만원에 드리고 예, 2만원에 드립니다 여기 오팔리나 금은 2만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핑크베라 금입니다 핑크베라 금 오, 이쁘게 아주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핑크베라 금이 머리 두수도 많고요 보트는 이렇게 10cm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네, 머리 두수도 많고 엄청 이쁘게 생겼죠 금이라서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핑크베라 금이고요 가격은 요 아이가 18,000원에서 20% 세일하면 좀 내려가죠 네, 18,000원입니다 핑크베라 금이 있고요 네, 여기는 또 애원염석 아이들을 또 찍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애원염석 요 아이들이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요, 특히 요 흑사금이 네, 시집을 많이 가고요 이제 4개 남았네요 흑사금이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요렇게 4개 남았습니다 흑사금은 네, 여기 또 핑크마녀도 많이 시집을 가고요 네, 지금 몇 개 안 남았네요 네, 핑크마녀도 네, 요렇게 이쁜 아이 잘 없죠 네, 요, 요즘에 요런 아이 찾기 어려워요 이렇게 만났을 때 품어보시고요 핑크마녀 오, 너무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한 아, 일곱 개 남았네요 일곱 개 오, 너무너무 이쁜 핑크마녀입니다 네, 요렇게 이쁜데요 오늘 4만원에 얼마라고 그랬지? 5만원에 드립니다 네, 핑크마녀 5만원에 네, 요런 아이들 5만원에 세일된 가격입니다 네, 이 핑크마녀는 다른 데는 막 6만원, 7만원, 8만원 한 데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 아주 요 아이들이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네, 수입이 거의 막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몸값이 해요 네, 비행기값이 좀 세서 그런가 네, 요렇게 이쁜 아이 오늘 5만원에 드립니다 네, 특가 5만원입니다 네, 요렇게 이뻐요 오, 머리두수도 엄청 많습니다 오, 요런 아이는 아주 엄청 많네요 얼굴이 얼굴이 엄청 많죠 네, 포트가 이게 지금 18cm 포트에 이렇게 지금 18cm 포트에 들어있는데요 요렇게 얼굴이 많습니다 5만원에 오늘 특가로 드리고요 네, 요 또 흑사금은 흑사금은 지금 뿌리가 활짝이 되면요 요 아이들이 얼굴을 활짝 펍니다 네, 제 것도 여기 이렇게 쪼그랄 때 데꼬 봤는데요 물을 한 바퀴를 줬더니 금방 뿌리 활짝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활짝 펴가지고 얼굴이, 요기 빈 공간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빡 찼습니다 이게 지금 흙이 보이죠 요기 위에서 보면 이렇게 흙이 보이죠 네, 지금은 제 거는 흙이 하나도 안 보이고 꽤 가득이 메꿔졌습니다 얼굴이 커지니까요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이쁘죠 오, 흑사금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도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네, 오늘 흑사금은 4만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얼굴 두수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얼굴은 네, 이렇게 얼굴이 쪼그라들어서 얼굴이 작아 보이지만요 요 아이들이 활짝 여기 또 뿌리 활짝 해서 활짝 펴면요 완전히 여기가 아주 풍성해집니다 네, 제 것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 아이 4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런 아이들도 새로 신상으로 들어왔는데요 요런 아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름을 지금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네, 요런 아이들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천화도 들어와 있고 네, 요런 아이도 들어와 있고 엄청 큰 제품이네요 요런 아이는 요렇게 들어와 있는데 요런 아이는 이름을 찾지를 아직 못했다고 합니다 요렇게 있고요 네, 요 핑크마늄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핑크마늄 작은 사이즈 요런 아이는 2만 5천원에 나왔습니다 15cm 15cm도 더 될 것 같은데요 요런 포트에 들어있고요 네, 2만 5천원에 핑크마늄 두 개 있고요 네, 요런 아이는 또 2만원짜리입니다 핑크마늄 요렇게 괜찮죠 요런 아이도 2만원이면 진짜 괜찮아요 요렇게 있고요 네, 핑크마늄 2만원짜리는 4개 있습니다 4개 있습니다 네, 여기 소화금도 이제 3개밖에 안 남았네요 소화금 엄청 인기가 많았나 봅니다 네, 소화금의 특징은 이 입장 가운데가 줄이 이렇게 금기가 가운데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금기가 가운데로 들었어요 목대도 이렇게 줬고요 네, 요런 소화금이 있고요 이 아이도 4만원에 드립니다 원래 5만원에 나가야 되는 아인데요 5만원짜리라고 써있죠 오늘 4만원에 드리고요 네, 요 핑크드림은 엄청 가격이 딴 데에 비해서 착하게 나왔습니다 5만원이라고 나왔죠 네, 세일해서 4만 5천원에 드립니다 네, 핑크드림 딴 데에 비해서 엄청 착한 가격이 나왔습니다 네, 핑크드림 목대도 이렇게 줬고요 머리 두수가 엄청 많아요 지금 뿌리 활착이 조금 덜 된 상태라서 요 아이가 제일 늦게 온 아이라서 아직 뿌리 활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뿌리 활착 때문에 얼굴이 활짝 펴면요 엄청 풍성할 것 같습니다 요 아이 보트 자체만도 이게 지금 20cm는 안 될 것 같고 18cm 보트인 것 같습니다 가득 차있는 요 핑크드림은 오늘 4만 5천원이고요 네, 요게 흑동금입니다 흑동금 흑동백금 엄청 사이즈 좋죠? 오, 요 아이가 제일 대품이에요 사이즈는 네, 사이즈는 제일 대품인데요 요 아이가 가격도 엄청 착하게 나왔습니다 요게 4만원에 드립니다 흑동금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4만원에 드리고요 네, 요게 샤넬금입니다 요게 샤넬금 샤넬금은 요 아이도 4만원에 드리고요 얼굴이 지금 찬찬한 얼굴인데요 요 아이들이 싹 이제 뿌리 활착이 돼서 물을 빨아드리면요 얼굴이 활짝 펴죠 요런 아이는 사자 메두사 메두사로 살짝 닮은 것 같죠 빨갛게 돼 있고 얼굴은 아주 이렇게 작아졌어요 지금 현재는 뿌리 활착이 안 돼서 이런 아이들 4만원에 드리고요 요 3개 있네요 산에는 3개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달마금입니다 달마법사금입니다 요 아이도 4만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얼굴 보시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달마금이 있고요 4만원에 드립니다 요 아이는 샹그렐라입니다 네, 요런 아이가 5천원에 나왔습니다 샹그렐라 네, 물들면 너무 이쁘죠 네, 요렇게 밑에 자구들을 잔뜩 달고 있는 요 샹그렐라 포트는 13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요 샹그렐라가 5천원에 나왔습니다 몇 개, 4개 남았네요 4개 많지는 않습니다 네, 찜이 늦으면 없어요 네, 요게 호피 복랑금인데요 호피 복랑금이 오, 옛날에 몸값이 엄청 했죠 호피 무늬가 이렇게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호피 방울 복랑금입니다 요 아이 오늘 5천원에 드립니다 네, 수량은 요렇게 요정도, 요정도 남아있습니다 수량 호피 방울 복랑 요렇게 오, 엄청 했죠 요런 아이들 막 5만원씩 했어요 막 10만원 할 때도 있었고 네, 오늘 5천원에 드리고요 네, 요 미파는 완전히 목중이고요 완전히 목중이라서 목대도 요렇게 꿀목대가 있습니다 완전히 분재처럼 목대가 생겼습니다 미파 네, 입장 나이는 또 이렇게 빨, 하얀색으로 입장 나이는 그려가지고요 엄청 매력있고요 요 아이가 꽃 피면 또 꽃도 이쁜 꽃을 피죠 네, 요 목대가 있어서 우와, 너무 괜찮네요 목대가 있어서 완전히 분재처럼 목대가 생겼어요 요 아이들이 네, 묵어가지고 13cm 포트입니다 예, 요 아이는 오늘 5천원입니다 원래 12,000원에 판매했던 아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가 5천원에 드리고요 네, 요 파인 로즈 요 아이도 엄청 옛날에 한동안 막 25,000원씩 했던 아인데요 네, 요 아이도 오늘 5천원에 드리고요 우와, 요 암화빌레 우와, 너무 좋은데요 암화빌레 엄청 통통해가지고요 얼굴 2도로 되어 있습니다 만원에 판매했던 암화빌레는 두 개 있네요 5천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또 블랙 어, 블랙 어, 블랙 로즈입니다 블랙 로즈 네, 요 8천원에 판매했던 아인데요 네, 오늘 5천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있고요 네, 요 라탐입니다 라탐 네, 라탐도 오늘 5천원에 드립니다 네, 요 헬리아도 시집으로 다 가고요 두 개 남았네요 헬리아 요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 헬리아가 두 개 있습니다 5천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요런 아이도 5천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요기 어, 레드탄 얼굴 2도로 되어 있는 아이 만 3천원 팔단 아이 오늘 5천원에 드립니다 네, 12cm 보트에 2도씩 되어 있는 아이 5천원입니다 네, 요 에게리아인데요 에게리아 네, 요 아이도 오늘 아, 5천원에 드립니다 13cm 보트입니다 네, 요 TP금이 있습니다 TP금 네, TP금도 5천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네, 얼굴 2도도 있고 이렇게 얼굴 2도짜리는 한 몇 개 되네요 네, 요런 아이 13cm 보트에 들어있는 네, 12cm인가요? 네, 11cm네요 네, 11cm 보트에 들어있는 요 TP는 만 원짜리인데요 오늘 5천원에 드립니다 네, 요 치어와 금, 무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무지입니다 얼굴이 2도도 있고 1도도 있고 네, 2도가 많네요 요런 아이도 5천원에 드립니다 네, 방울 네, 방울 원종 방울 복랑입니다 요런 아이도 5천원에 드립니다 입술을 엄청 빨갛게 그리고 있네요 오, 너무 이쁘죠 네, 엄청 건강하고요 이 원종이는 네, 여름도 잘 났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진짜 입도 안 떨구고요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켜 여름을 잘 나고 네, 완전 목대는 살짝 목질화가 된 것 같아요 엄청 건강해 보이는 이런 원종 방울 복랑 10cm 보트에 있는 아이들 오늘 5천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있고요 네, 요기는 또 원종 호피 원종 호피 복랑입니다 원종 호피 복랑도요 엄청 한동안 엄청 몸값이 했어요 요렇게 노랗게 이렇게 금이 들어있는 아이랍니다 요 원종 호피는 네, 노랗게 금줄이 들어있죠 네, 요런게 원종 호피 한동안 요게 엄청 몸값이 했어요 10만원에 저는 샀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요런 사이즈인데요 10만원에 샀습니다 저는 네, 요아이 2만 5천원에 판매하는 아이인데요 오늘 5천원에 드립니다 네, 13cm 보트에 원종 호피 방울 복랑이는 오늘 2만 5천원이 찍혔죠 이렇게 5천원에 오늘 드립니다 네, 득템이죠 네, 요아이는 와인피치 와인피치인데요 이렇게 자구를 많이 올려주는 아이죠 와인피치가 요렇게 생긴 아인데 네, 오늘 5천원에 드립니다 12cm 보트에 있고요 네, 5천원이고 네, 요아이는 또 펄베리라는 아인데요 펄베리 요렇게 엄청 묵둥이입니다 요렇게 묵둥이 펄베리도 오늘 5천원에 드립니다 목대도 생기고 이렇게 묵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랑새가 아주 딸딸묵은 아이가 하나 있네요 요아이도 5천원 드리고요 네, 요 라울이 완전 달달 묵은 달달 묵은 나울입니다 얼굴이 짤막해져가지고요 완전히 꽃송이가 아주 달달 묵었죠 얼굴 보면 알죠 목대도 있고 요런 아이도 13cm 보트에 들어있는 나울인데요 요아이도 5천원에 드립니다 네, 너무 괜찮아요 요 소포트 있습니다 요렇게 달달 묵은 얼굴이 나오죠 핑크핑크 네, 요런 클라바 좀 나울인 것 같아요 요렇게 있구요 가격 5천원에 드리고요 우와, 요 파스텔 철화인데요 요런 아이 5천원에 괜찮죠 완전히 요 파스텔 철화에서 풀린 아이 요렇게 파스텔이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네, 풀린 아이 요아이도 5천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또 여기도 있네요 요것도 이쁘네요 엄청 무거워가지고요 색깔이 너무 이쁘죠 오, 요아이는 이름이 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뭘까요 이름표가 아, 네드콘이네요 네드콘 네드콘 만원인데 오늘 5천원 뒤입니다 엄청 무거워가지고 색깔도 이쁘고 네, 핑크딥스 요아이도 5천원에 드립니다 핑크딥스 네, 그 다음에 트럼펫 핑키 요아이도 5천원에 드립니다 엄청 목지라가 됐습니다 네, 묵둥이라서 완전 목지라가 된 12cm 버티에 있는 아이 요아이도 5천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는 요아이는 뭘까요 네, 틴커벨이라고 하는데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와, 틴커벨 온종 틴커벨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좋은 아이 오늘 5천원에 드립니다 네, 요게 러스비가 있습니다 러스비 완전 러스비가요 딸딸묵어가지고 요렇게 목지라가 되고 꼭 구슬얼끼를 닮았죠 요렇게 엄청 단수가 높습니다 요렇게 얼굴 두수도 많은 아이도 있고요 네, 요렇게 두수가 이렇게 삼두 있는 아이도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러스비 요런 아이도 5천원에 드립니다 20% 세일 해드리는 아이들을 또 찍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20%가 세일됩니다 네, 요아이는 푸라다라는 아이인데요 엄청 이쁘죠 완전히 꽃감처럼 아주 이쁘게 분도 올렸고요 아주 똥그랗게 이불 오물렸습니다 엄청 단단하게 아주 잘 묵은 아이고요 와, 분을 엄청 이쁘게 발라가지고 네, 1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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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를 꽉 채우고 있고요 단수도 높은 이런 푸라다가 있습니다 군도 이렇게 이쁘게 올렸습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네, 요런 푸라다는 가격이 15,000원인데요 세일을 하면 12,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오, 여기는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네, 요렇게 푸라다가 있고 15,000원에 세일해서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요 아이는 미니 누벨라입니다 미니 누벨라 12cm 보트인데요 자구들 엄청 많이 달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있는데 미니 누벨라는 가격이 얼마일까요 15,000원에서 세일 받으시면 한 12,000원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애기상조라는 아이입니다 분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는 애기상조 살짝 요 아이가 뭘 담았냐면요 꼭 두두리 꼭 두두리들하고 닮았습니다 요 아이가 애기상조가 네, 두두리처럼 엄청 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좀 귀한 아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가 애기상조가 한번 검색해보시고요 가격비교해보시고 품어보시고요 요 아이는 가격이 21,000원인데요 세일해서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마블돌기 금이죠 엄청 묵은 아이입니다 묵은 아이라서 다르죠 색깔도 이쁘고 아주 짱짱합니다 요 11cm 보트를 넘쳐나간 모습입니다 요 마블금은 12,000원에서 세일해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도로시라는 아인데요 너무너무 이쁘죠 상큼한 색깔이 아주 이렇게 상큼하고요 라이는 또 이렇게 프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4개 남았습니다 가격은 네, 가격은 9,000원에서 세일해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큐피트라는 아인데요 오늘 특가로 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요 아이는 오늘 특가로 요 아이를 12,000원에 나가는 아인데요 오늘 네, 9,000원으로 세일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네, 요 아이는 9,000원에 품어보시면 됩니다 네, 대신에 세일은 제외입니다 20% 세일은 제외입니다 요 아이는 9,000원에 드립니다 네, 특가로 드립니다 요렇게 큐피트에 하살촉처럼 생겼죠 입장 끝이 네, 목대도 이렇게 좋은 아이입니다 목대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꿀목대입니다 네, 요렇게 생긴 큐피트는 오늘 특가로 해서 9,000원입니다 네, 요렇게 수량이 있고요 네, 요 아이는 네, 요 아이가 퓨어러보입니다 퓨어러보 오, 14cm인가요 오, 엄청 큼직한 포트에 까르르기 차있고요 무겁습니다 아주 단수도 엄청 촘촘한 데다가 단수도 높고요 요렇게 네, 요렇게 생긴 14cm 포트 가득 채우고 있는 요 퓨어러브가 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인데 세일해서 드립니다 오, 네 젤리끼가 있어요 생장점은 완전 젤리죠 요렇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머니메이커 금 오, 묵었어요 요 아이도 묵어서 입장도 짤막해서 동글동글한게 너무 이쁘죠 라인은 또 핑크색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트는 요런 11cm 보트에 이렇게 깍 차있는 요 머니메이커는 6,000원이고요 세일 받으시면 내려가죠 머니메이커가 있고 요 아이가 또 시집을 많이 갔어요 요 아이가 나나 후쿠가 엄청 큼직한 사이즈인데요 14cm 보트에 가득 차있는 이 나나 후쿠가 있는데요 오, 무거워 목대도 있어요 묵은 아이들은 목대가 꿀목대도 있죠 네, 요렇게 있는데 14cm 보트에 가득 차있는 이 나나는 18,000원에서 세일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있구요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다시 집을 가고요 요 아이가 하나 남았네요 요 아이가 하나 남았습니다 네, 네티지언데요 만원에 드립니다 만원에서 세일하면 8,000원 될 것 같아요 네, 요기는 프린스가 있습니다 아, 파라다 프린스 요 아이는 5,000원에서 세일해서 드립니다 파라다 프린스 5,000원이고 네, 그 다음에 TP 요 아이가 TP 금이라고 합니다 TP금 네, 요 아이는 만원에서 세일해서 드립니다 만원에 세일하면 8,000원 됩니다 요렇게 좋은데요 네, 금도 이쁘게 들어있고 네, 요렇게 있습니다 TP금이 있구요 네, 요기는 빅레드 네, 철화입니다 빅레드 철화 네, 빅레드 철화 네, 빅레드 철화가 꼭 수연처럼 이렇게 입장이 프린스연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요렇게 철화도 있고 생얼이랑 같이 있고 요렇게 있습니다 빅레드 철화는 가격이 얼마일까요 만원이네요 네, 세일하면 또 내려가죠 빅레드가 이렇게 있구요 네, 여기는 사라보니 슈퍼클론이 있습니다 네, 사라보니 슈퍼클론 네, 사라보니 슈퍼클론 네, 라인은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아인데요 네, 물이 좀 지금 여름이라서 많이 빠졌습니다 네, 사라보니는 13,000원에서 세일해서 드립니다 네, 여기는 뭘로 아주 묵은 등입니다 엄청 오래 묵어가지고요 네, 완전히 돌처럼 단단하고요 층수도 높고 분도 많이 올리고 있고 13cm 포트에 들어있는 오렌지 멀로는 2만원이라고 합니다 15,000원이네요 네,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요런 아이들 15,000원 네, 그러면 15,000원이면 세일이 된 가격인 것 같아요 요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누다가 있고요 누다 이제 쫀득쫀득 젤리가 되어있는 누다입니다 누다 네, 요 아이는 6,000원에 드립니다 6,000원에 누다가 이렇게 있고요 네, 요 핑크딥스 군생도 있습니다 핑크딥스 네, 핑크딥스 군생인데요 요 아이는 얼굴이 3도로 되어있습니다 요 아이는 9,000원이고요 세일이 세일이 하면 또 내려갈 것 같아요 네, 이두 군생입니다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모르타라고 합니다 여기 모르타 모르타인데 얼굴이 2도로 되어있습니다 모르타가 가격이 5,000원에 나왔습니다 와, 싸네요 요 아이도 모르타고요 모르타가 한 몇 개 있어요 여기 요기는 다른 아이고 모르타 총 5개 있네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르타도 까망이 종류죠 네, 생강점이 까매지는 아이입니다 켜보시고요 12cm 포트에 얼굴 2도씩 다 되어있습니다 모르타 5,000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도 5,000원에 나왔습니다 요 아이가 디커벌입니다 오, 완전 무거워가지고요 색깔이 놀롤합니다 요 아이도 5,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여기 있는 또 큐빅 브러스티인데요 요 아이도 4,000원이네요 우와 요 아이는 4,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큐빅 브러스티 완전히 돌처럼 단단하게 잘 다져졌습니다 네, 여기는 마우가니가 있습니다 마우가니 네, 마우가니 네, 마우가니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3.5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3.5cm 네, 요런 아이들 이두는 4,000원이고 위두짜리는 6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두짜리 마우가니 이렇게 생긴 아이 엄청 크죠?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요렇게 사이즈 보시면 3.5cm 가량 됩니다 네, 요런 이두짜리는 한 5cm 4cm 가량 되네요 4cm 가량 네, 요런 아이들은 6만원 외두는 3만 4만원에 드립니다 네, 외두는 4만원 이두는 6만원 요기는 또 요 아이는 또 마우 얘가 마우 아, 브루게리입니다 요 아이는 브루게리 요 아이는 브루게리인데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네, 브루게리는 요 아이들은 분지는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얜 분지 안 하죠 분지가 안 돼요 네, 요런 아이는 분지는 안 한다고 합니다 네, 분지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마우 요 아이는 브루게리고요 네, 사이즈 보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3.5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네, 3.5도 있고 요 아이는 거의 4cm 가까이 거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오, 3.5인가? 요렇게 되는 아이들인데요 브루게리도 오늘 4만원에 드립니다 맞나요? 네 요 아이들 4만원이고 착하게 나온 거라고 합니다 네, 다른 데는 더 몸값이 한다고 합니다 오, 너무 이쁘죠? 완전히 투명해가지고요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요런 아이들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요 아이는 플로렌센스입니다 플로렌센스가 물들면 핑크색으로 라인을 그리는 아이죠 네, 요렇게 핑크핑크해지고 있는 아이고요 목대도 이렇게 좋습니다 네, 요런 플로렌센스가 있고요 네, 요런 아이들은 네, 가격이 15,000원인데요 거기에서 20%를 해드립니다 네, 요렇게 생긴 아이 가격이 15,000원에서 세일하면 12,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플로렌센스 엄청 자구들을 여기 밑에 목도리 자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자구 많이 달려있죠 네, 요런 아이들 15,000원이고요 네, 또 요기는 방울복랑이입니다 엄청 달달 먹어가지고요 방울복랑이가 완전히 네, 이렇게 동글동글한 알사탕이 됐습니다 오, 이쁘죠 네, 요렇게 달달 먹어서요 사이즈도 14cm포트에 이렇게 까지게 차있는 요런 아이는 8,000원에서 네, 또 세일이 들어갑니다 네, 요런 아이도 네, 요렇게 생긴 8,000원 요런 아이들 다 8,000원이고요 요런 아이는 6,000원입니다 6,000원 6,000원, 8,000원 거기에서 20% 해집니다 네, 사이즈 사장님께서 보고 8,000원짜리 큰 걸로 골라서 드린다고 하니깐요 요 아이는 또 캐시미오죠 캐시미오 철화입니다 오, 너무너무 쌩얼도 많고 철화도 잘 엮여있는 요런 아이는 만원인데요 요기에서 또 20% 해드리면 얼마인가요? 8,000원 되나요? 우와, 너무 착하죠 요런 아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요런 캐시미오가 요즘에 한참 네, 요런 애원염석 아이들이요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요 지금 딱 이제 잠에서 깰 시기가 왔죠 네, 요런 아이들 잠에서 깨서 건강하게 크면 너무너무 이쁠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 만원인데 세일해서 8,000원이면 괜찮습니다 요렇게 사이즈 괜찮습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요렇게 큰 사이즈도 하나 있는데요 요 아이는 사이즈 가격이 조금 나가요 요 아이는 2만원인데요 2만원인데 세일하면 또 16,000원 됩니다 요기 아이는 컴직하죠 사이즈가 한 40cm는 나올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2만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호피 방울복랑이죠 호피 방울복랑은 요 원래 가격이요 2만원짜리인데 오늘 만원 해드립니다 요렇게 원래 가격 2만원에서 만원인데 또 거기에서 20% 해드립니다 그럼 8,000원이 될 것 같아요 요 여기는 호피 방울복랑이고요 호피 방울복랑 엄청 몸값이 있는 아이죠 네, 요 아이도 호피 방울복랑은 2만원에서 세일해서 네, 16,000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호피 방울복랑 네, 요 호피 원종 방울복랑은 만원에서 세일하고요 네, 만원에서 20% 세일해 드리고 요 아이는 2만원에서 20% 세일해 드립니다 엄청 사이즈가 좋습니다 엄청 사이즈가 좋습니다 13cm 포트를 넘쳐 나갔죠 네, 요렇게 사이즈 좋아요 큼직한 아이고요 호피 무늬가 얼만큼 잘 들어 있나에 따라서 다른데요 요 아이는 엄청 네,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네, 사이즈도 풍성하고 알갱이도 동글동글하고요 네, 2만원에 서세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 오, 색깔이 이렇게 이뻐요 엄청 무겁죠 완전 묵은 티가 납니다 아주 충수가 좀 천하고요 요 아이는 15,000원에서 세일해 드립니다 카이노스 15,000원에서 20% 세일하면 12,000원이 될 것 같아요 네, 13cm 포트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또 밴바디스죠 네, 13cm 포트에 가득이 차있는 밴바디스입니다 요 아이는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13cm 엄청 두수도 많고요 짱짱합니다 이렇게 풍성하고요 밑에 자구도 금방 올라올 것 같아요 요렇게 얼굴이 큰 얼굴들은 금방 자구를 달죠 밑에 자구가 있을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 가격이 15,000원에서 20% 하면 12,000원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아이는 또 골드윈금입니다 골드윈금 엄청 젤리기가 있어요 반질반질하고요 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반질반질합니다 요런 젤리기가 있는 아이 골드윈금이라고 합니다 골드윈금 이렇게 손톱도요 앙칼진 손톱이죠 요런 아이들 머리두수도 많은 요런 아이들 가격은 엄청 12,000원 12,000원에서 또 거기에서 또 20으로 하면 만원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고요 요 아이서부터 볼까요 요 아이 은월이죠 은월이 점점 더 이뻐지는 것 같아요 오 깔끔하고요 아주 하얀 순백에 이 색감이 진짜 환상인 것 같습니다 한몸으로 되어있는 요렇게 목대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신는 화분에 심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3cm 포트에 들어있고요 가격은 12,000원에 나왔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목대가 완전 목질화가 됐죠 네 요런 아이들 12,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는 또 카누아라는 아인데 목대 좀 보세요 완전 볼목대죠 네 카누아 요렇게 물도 이쁘게 잘 들어있는 카누아입니다 13cm 포트에 들어있는 카누아는 15,000원입니다 네 이미 세일이 된 가격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요렇게 무거운 아이 한번 품어보시고요 완전 무거워가지고요 목대가 너무 좋아요 네 요런 아이들 1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마슨인데요 마슨 분을 엄청 이쁘게 올리고 있는 마슨인데요 목대가 아주 볼목대입니다 완전 무거운 아이라서 요런 아이들은 싹 가늘고 긴 소분에 싹 심어주면 끝내줄 것 같아요 요렇게 있습니다 세 개 남았네요 세 개 다 시집을 가고 이제 세 개 남았습니다 마슨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또 레몬 앤 나임입니다 레몬 앤 나임 오우 색깔 이쁘죠 너무너무 이쁜 색깔을 하고 있고요 13cm 보트입니다 층수도 엄청 높죠 네 단수가 높고 요렇게 라인은 또 핑크색으로 그렸습니다 색깔이 롤롤 해가지고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네 한 개 있고요 가격은 15,000원 해지입니다 네 요 네온라이트는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온라이트 시집은 다 가가지고요 이제 네 개 남았네요 네 요렇게 있는데 가격이 15,000원입니다 요렇게 목대가 아주 꿀목대로 있는 네온라이트 오우 점점 더 이뻐지죠 와 평광빛도 살짝 들어와 있고 라인은 또 이렇게 핑크핑크 입술 라인을 그렸습니다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네온라이트 네 개 있습니다 15,000원 해 드리고요 네 요 아이는 또 요 아이도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계속 재입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 릴리패드죠 릴리패드 너무 이쁘죠 릴리패드 네 재입고된 아이고요 요 아이는 6,000원 해 드립니다 6,000원 네 머리도 수도 둘레 육두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육두 네 주로 육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육두 둘레 여섯 육두가 많은 요런 아이들 릴리패드 릴리패드 가격은 6,000원 해 드립니다 요 아이는 7두네요 네 7두짜리도 있고 네 육두짜리도 주로 육두가 많습니다 육두가 많고 네 요 아이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목대도 살짝 목질화가 돼 있습니다 6,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또 엄청 동글동글한 노제트를 하고 있는 요 아이가 둥근 비치율이 됩니다 오 이쁘죠 너무 이뻐가지고요 계속 요 아이는 재입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동글동글하죠 오 어쩌면 이렇게 이쁜지 아주 싹 이제 색깔도 이쁘게 들어왔죠 완전히 핑크핑크한 물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목대가 싹 있고 이렇게 또 분지하는 아이도 있네요 얼굴을 둘러 갈라지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지하면 금방 또 얼굴이 군생되죠 요런 아이들 오늘 4,000원입니다 네 4,000원 너무 착하죠 네 4,000원이라서요 막 하루 열 막 몇 개씩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한꺼번에 몇 개씩 요 아이 4,000원 해드리고요 네 하루나가 있습니다 하루나 요 아이는 하루나가 엄청 뽀사시한 분을 바르고 있는데요 요 아이는 요렇게 오 뭔가요 요 아이가 하루나 라는데 약간 크림티를 닮았죠 크림티를 닮았는데 얼굴은 좀 달라요 표정은 얼굴 표정은 좀 다른데 분바른 거는 완전 똑같습니다 엄청 분을 이쁘게 바르고 있고요 핑크톤에 핑크색에 색감을 싹 감췄습니다 이렇게 분으로 너무 이쁘죠 하루나 라는 아이 가격은 8,000원에 이렇게 세일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11cm 보트인데요 11cm 보트에 이렇게 넘쳤습니다 하루나는 8,000원이고요 네 요 핑크 자라고사 군색입니다 요렇게 13cm 보트에 머리두수 꽤 많은 요 핑크 자라고사가 이렇게 있구요 요 아이는 12,000원에 세일된 가격입니다 12,000원 12,000원에 세일된 가격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4개 있습니다 네 요 언성도 시집을 많이 가고요 이제 4개 남았네요 4개 오 요 언성 시집을 많이 갔습니다 언성 라인은 또 아직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선스타처럼 이 라인에 빨갛게 물들어오면요 너무너무 이쁘죠 네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좋습니다 4,000원입니다 아 5,000원이네요 5,000원입니다 5,000원입니다 네 언성 5,000원에 드립니다 가격 대비 좋습니다 언성이 이렇게 풍성하네요 오 사이즈 너무 좋죠 언성이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물은 안 들어왔습니다 라인으로 빨갛게 물 들어오면요 너무너무 예뻐요 네 여기는 또 루페스트리입니다 루페스트리 네 요 늘어지는 수염이 또 매력있는 아이죠 네 루페스트리는 5,000원에 드립니다 요런 아이 5,000원 네 싹 가늘고 기나분에 침어놓으면요 흘러넘치면서 크는 아이 너무 멋있어요 네 여기가 또 아모르파티가 있는데요 하나 있네요 하나 시집을 다 가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12cm 포트에 들어 있는 아이 15,000원에 드립니다 아모르파티 피망으로 멋있게 들어오는 아이인데요 싹 이렇게 라인으로만 지금 물이 들어왔습니다 얼굴 두수는 둘레 6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12cm 포트에 있는 아이 15,000원에 드리고요 와 여기는 글램핑크입니다 색깔 이쁘죠 완전히 빨갛게 와 아주 익었습니다 오오오 이렇게 이뻐요 글램핑크 요렇게 단수도 높고요 요 아이는 15,000원입니다 13cm 포트에 들어있는 글램핑크 1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엄청 한엽이고 너무너무 잘생긴 탈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멋있어요 12cm 포트인데요 넘쳤습니다 옆으로 요렇게 와 자구도 달렸어요 자구도 달린 아이도 있고요 안 달린 아이도 있습니다 안 달린 아이는 엄청 크죠 우와 엄청 커요 사이즈가 12cm인데 요 아이가 한 17cm는 나올 것 같아요 옆으로 나가가지고 요렇게 큼직한 탈론이 들어있는데요 가격이 어 세일해서 21,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세일된 가격으로 21,000원입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오 완전히 요렇게 색깔 자체만도 이쁘고요 완전히 한엽인데다가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는 또 맥라이징인데요 오늘 특가로 드립니다 여기 맥라이징은 어 3만원에서 15,000원 이렇게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오늘은 만원입니다 예 특가로 만원에 드립니다 맥라이징 맥라이징 만원에 이 색깔도 너무너무 이쁜 아이죠 이 맥라이징은 13cm 보트인데요 살짝 물을 고파가지고요 좀 쪼그라들었습니다 예 13cm 보트에 살짝 오므라 들었죠 네 요 아이들이 물이 여름에 물을 굶겨가지고 그렇게 좀 쪼그라들었는데 물주면 카창 펼 것 같아요 요 아이들 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는 이든 스노우입니다 이든 스노우 요렇게 목대가 꿀목대가 있고요 가격 4,000원입니다 얼굴은 외도짜리도 있고 이렇게 얼굴이 외도짜리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두짜리도 있어요 이두짜리도 있어요 이두짜리 요런 아이는 사두짜리도 있고 네 이런 이든 스노우가 있고 가격은 어 4,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또 주먹만한 러블리 로즈입니다 목대도 이렇게 있고요 보트가 달라요 보트가 12cm 보트인가요 10cm 11cm 보트인거 같아요 11cm 보트에 이렇게 얼굴이 엄청 주먹만한 얼굴로 러블리 로즈가 있습니다 완전 주먹만 하죠 예 애기 주먹만 합니다 제 주먹보다는 훨씬 크고 훨씬 작고 요렇게 큼직한 러블리 로즈가 있고요 가격은 5,000원이라고 합니다 한송이에 5,000원입니다 완전 장미꽃 한송이 같아요 오 요런 아이 딱 이렇게 세송이 정도만 가늘고 기나보네 심어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네 5,000원이고 요 아이가 연봉이죠 연봉 연봉이 이렇게 얼굴 2,2식 되어있는 연봉이 있고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런 아이는 삼두네요 요렇게 연봉이 5개 남았습니다 네 요 아이는 스타마크 군생입니다 네 요 스타마크 군생 얼굴 2,2로 되어있는 스타마크 군생은 12,000원이고요 네 요 요 아이는 또 네 요 아이가 샤이닝 펄입니다 샤이닝 펄 노랗게 익었는데요 샤이닝 펄이라고 합니다 가격 6,000원입니다 네 요기 축송은 요렇게 축송이 노랗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요 아이는 목대도 있어요 요 아이는 축송은 9,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요 아이는 스윗캔디입니다 스윗캔디 코끝이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스윗캔디는 요 아이가 8,000원에 나왔습니다 8,000원 네 요런 아이들은 다 세일이 된 가격입니다 이거를 품으시면 됩니다 네 스윗캔디는 8,000원에 질입니다 네 요 아이는 긴잎 긴잎 속록철화입니다 완전히 묵은 아이고요 목대도 이렇게 있고 부채꼴로 되어있습니다 부채꼴로 되어있고 네 11cm포트에 들어있고 가격 12,000원입니다 네 요렇게 있어요 오 긴잎 속록철화 엄청 묵은티가 나죠 네 잘 달궈졌고요 따글따글합니다 네 요렇게 3개가 남아있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네 요 라임 라밀라떼 철화도 12,000원에 두개 있습니다 라밀라떼 엄청 몸값이 있는 아인데요 요렇게 오 사이즈가 좋은데요 11cm포트인데 이렇게 사이즈는 좋아요 넘쳐나가가지고 네 가격은 12,000원에 질입니다 네 요 아이가 릴리패드 철화죠 네 하나 있습니다 릴리패드 철화 목대가 엄청 건강해 보이고요 얼굴이 이렇게 멋있어요 오 릴리패드 철화 모두 얼굴 가운데 있고요 삥둘러 이런 자구들이 요렇게 철화끼를 만들고 있습니다 릴리패드 철화인데요 이렇게 생긴 아이가 가격은 2,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네 요 아이는 미니마 군생인데요 미니마 군생 얼굴 두스가 꽤 많습니다 얼굴 두스만은 13cm포트에 들어있는 미니마 군생입니다 요 아이는 어 가격이 가격이 만원에 네 만원에 나왔습니다 특히 요 아이는 세일된 가격입니다 만원에 나왔습니다 오 요 아이는 3cm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미니마 군생은 만원에 나왔습니다 네 요 아이는 칸테입니다 칸테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칸테인데요 이렇게 뿌사시 열렸습니다 네 입장도 도톰하고요 특이한 아이죠 이 칸테가 옛날에 몸값이 엄청 고였던 아인데 3만원에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20% 해드립니다 네 요렇게 있고요 요 아이는 마르셜입니다 마르셜 네 마르셜인데요 요렇게 두스가 많고 엄청 군생으로 되어있는 빵수용으로 되어있는 마르셜 14cm포트에 가득 차있는데요 완전히 돌댕이처럼 단단합니다 마르셜 손톱이 예쁜 아인데요 요렇게 손톱 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톱이 너무너무 매력있게 생겼습니다 네 마르셜은 네 보트가 14cm포트입니다 네 가득 차있고요 어머 가격표가 안나와요 네 마르셜은 요 세일을 25,000원에서 20% 해드립니다 25,000원에서 20% 하면 한 2만원이 될 것 같아요 네 요기는 또 원종자라고사입니다 원종자라고사가요 색깔이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청 자구들이 많고요 네 요 아이는 2만원에서 25,000원에서 20% 해드립니다 25,000원 20% 엄청 봉굳한 수형입니다 원종자라고사 요렇게 있고요 한 2만원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아이가 또 펜지군생입니다 펜지군생 엄청 모래투스가 많고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네 14cm포트인데요 이렇게 넘쳐나갔습니다 이렇게 넘쳐나간 모습이죠 네 요 18,000원에서 20%를 해드립니다 18,000원에 20% 해드립니다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누비 누비도나입니다 누비도나 오 색깔이 너무 이쁘죠 여름에도 이 색깔을 그대로 물을 빼지 않는 아이죠 네 누비 누비도나가 13cm포트에서 요렇게 있는데요 가격은 12,000원에서 20% 세일 해드립니다 그럼 많이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요 아이가 아라베스크 라고 합니다 아라베스크 네 반질반질하고요 물들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인데 요렇게 반질반질 윤기가 잘잘 나는 아이네요 요렇게 머리두수도 많고 11cm포트인가요 13cm인가요 네 요기 3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하면 24,000원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드젤리가 이렇게 있고요 골드젤리 윤기가 잘잘 흐릅니다 이렇게 완전히 기름을 칠해 놓은 것 같죠 얼굴 3두로 되어 있는 골드젤리인데요 요 아이는 2만원에서 20% 해드립니다 2만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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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해드리고요 우와 뽀사시한 아우이가 우와 엄청 뽀사시하죠 아우이가 있는데 요 아이는 살짝 몸값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네 요 파랑새 군생입니다 네 요 아이는 18,000원에서 20% 해드립니다 파랑새 군생 18,000원에서 20% 해드리고요 네 요 아이는 셀렉스입니다 셀렉스 요 아이는 셀렉스가 이렇게 목대가 좋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엄청 좋아요 요런 아이가 있고 가격은 12,000원에서 20% 해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알피니스 그레이입니다 알피니스 그레이 요렇게 있는데요 알피니스 그레이는 15,000원에서 20% 해드립니다 오 그럼 얼마 되나요 12,000원 되나요 엄청 아주 잘 묵은 아이고 오래 달궈진 아이고 목대도 있어요 네 얼굴 두스는 이렇게 사두도 있고요 여기는 오두도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알피니스 그레이 15,000원에서 20% 해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하트딜라이트입니다 네 하트딜라이트 8,000원에 해드리고요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하트딜라이트 엄청 분도 이쁘게 올렸고 입장마다 이렇게 돌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돌기가 하트딜라이트는 8,000원에서 20% 해드리고요 매직잼 골드입니다 매직잼 골드가 아직도 연돛빛입니다 네 노랗게 금방 이제 물이 들어올텐데요 머리 두스도 많고 네 요렇게 매직잼 골드가 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인데 세일해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알리앙스입니다 알리앙스 네 알리앙스가 이렇게 있고요 보트는 16cm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차 있습니다 알리앙스가 물이 들면 너무너무 이쁜색으로 물이 드는 아인데요 아직까지는 초록합니다 군생으로 자연군생으로 되어있는 알리앙스 가격은 25,000원인데 세일해드립니다 그러면 세일 받으시면 2만원 됩니다 네 요 아이는 슈퍼볼이라고 하는데요 블랙 마디바라고 하죠 블랙 마디바 블랙 마디바 이렇게 있는데 가격은 요 아이가 10만원짜리인데요 오늘 8만원으로 세일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20cm가 넘는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검색해보시면요 12만원 이상 하더라고요 네 요런 아이들 오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 12만원 하는데 오늘 여기는 8만원에 세일해서 드립니다 마디바 블랙 마디바고요 이 프릴이 너무 멋있죠 네 끝에 이렇게 프릴이 너무 멋있어요 입장 끝에 새로 올라오는 요 생장점에서 올라오는 아이들도요 프릴을 이렇게 이쁘게 어울립니다 너무 멋있죠 이런 아이입니다 매력있는 아이 한번 키워보시고요 8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